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호두의 강석준 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송화 비결로 갔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한번 풀어 봤지만 한반도의 미래의 운영을 예언한 거가 있는데 이것이 어 내년과 그러니까 2024년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미래의 운영 이라고 합니다 어 2025년 이렇게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 대도 천화득품 여마동천 벌목정정 이국천도 수정위력 민천지리 여리박빙 조편 무인 세행 독질 인영 다상 화천이신 상살 개망 송화유돈 황백 분설 거향 귀향 병화불란 송화유돈 백광참옥 자오충입 해월급변 각위국상 역신회두 국사범용 혁명 방군 병성경도 박위평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 대도 큰 바다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다 중에서 가장 큰 곳이 태평양이죠 태평양입니다 그러면 태평양의 큰 섬이다 그러면 여러 개가 있죠 뭐 필리핀 저 밑에 말레시아 뭐 어 그 다음에 일본 그러면서 대만인데 여기서 두루 대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해 대도 큰 바다에 큰 섬이 천화득품 하늘의 불이 뭐를 얻었다 바람을 얻었다 그러면은 더해진다 가해진다 악세를 밟다 그쵸 거세진다 이런 뜻입니다 염화 동천 화염으로 하늘을 동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벌목 정정 이런 염화 하늘의 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벌목 정정 벌목은 알겠죠 벌목한다 나무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벌목 정정인데 정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두 사람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벌목을 한다 그러니까 친다 이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해석은 다릅니다 여기 볼까요 일본을 보니까 이 정정이란 뜻이 정이 장정이란 뜻도 있지만 남쪽 그 방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정이란 것은 남쪽의 장정 그러니까 남한에서 나온 남자 장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장정이 쳐버린다 이거야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벌목을 한다 이게 틀렸느냐 직독직해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게 더 반듯하다 이국천도 다른 나라가 한양을 옮긴다 수도를 옮긴다 이거죠 왜 옮기겠습니까 아무튼 수정 위력 이렇게 고쳤으나 위태롭기가 한이 없다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막 천도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위기에 쌓였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란 대활란 그렇죠 지금 그런 시기가 왔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민천지리 민이 이게 하늘 민자도 되는데 도와줄 민자도 됩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데 진리 병의 위기를 닥치게 한다 병의 위기가 왔다 이거야 도와줄 하늘이 오히려 병으로 사람을 친다 이거죠 그런 위기가 왔다 그래서 열이 박빙 그래서 박빙 얇은 얼음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 그러니까 불안한 시기니까 혼란 대활란 이것을 아노미라고 하죠 아노미 이렇게 되나 아노미가 뭡니까 기준 질서가 무너졌는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포함됩니다 대활란 시기 왔다 조편부인 빨리 고치려 하지만 이게 무진데 없을 무집니다 사람이 없다 이거야 세행 득질 그래서 세상에는 득질 이게 독한 병이 나온다 그러면 독한 병이 나왔는데 그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의 코로나 사태나 각종 AI 조로독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게 퍼져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인명 다상 사람의 명이 많이 상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맞아 든다 이거야 화천이신 두 신이 불의 원천을 갖고 있다 그럼 뭡니까 기름을 빼내는 그런 두 신 두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볼까요 유전국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두 신이 상살 개망 서로 살해해서 같이 망한다 이거야 그럼 유전국이라고 보면은 이거를 화천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유전국이죠 여기서 싸우는 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지금 그렇죠 서로다 그리고 송하유돈 이게 뭡니까 소나무 밑에 돼지다 소나무 밑에 돼지가 뭡니까 이걸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소나무 밑에니까 이걸 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그럼 뭐를 빼면 이걸 합해니까 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소나무 밑에 그래서 이것을 표시하니까 핵전쟁을 말하는 것 같다 핵전쟁 핵폭발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 황백 분설 그러니까 황백 서양과 동양 아니면 남과 북 아군과 우군이 갈라졌다 뭘로 인해서 이 핵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됐죠 핵으로 인해서 황백으로 갈라져 있다 아군과 우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북중로 한미일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저쪽 나토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양 귀향 병화 분란 그게 전쟁이죠 병화라는 것은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거양 귀향이 무슨 뜻입니까 거양은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를 볼까요 거양 귀향이 뭘까 거자는 대자랑 통하죠 크다 그러니까 대자랑 양자랑 이렇게 합해니까 미국이 되더라 이거야 그쵸 거를 대로 바꾸면 똑같은 뜻이니까 그런데 귀향 미국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도 되지만 돕는다 그러니까 요것은 뭐예요 도와서 도와 미국이 도와 향해니까 우리나라 우리 고향을 도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병화로 분란을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돕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송화유돈 아까 말했죠 핵이라고 백광참옥 그러니까 이 송화유돈이 백색 빛을 반짝 내는데 뭐예요 눈을 가린다 눈을 차단한다 너무나 빛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좌우충입 자오 뭐예요 정우 뭐 자정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이것을 남북이 서로 다 충돌해서 전투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6번을 보니까 남북 충돌 남북 전쟁 한반도 전쟁 그러면 여기를 대만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대만을 필두로 해서 어디로 온다 여기 한반도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해월 급변 해월 돼지 월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월로 보는데 아무튼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어떤 10월달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내년과 후년 사이죠 각이 국상 국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국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백성이 많이 다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더자가 죽는 것입니까 여기에 리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 합참의장 아니면 창모총장 이렇게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국상을 당했으니까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들 자 역신 휘두 역신들이 뭐예요 휘두 고개를 든다 이거야 다시 고개를 들어서 국사번요 나라 일이 번거롭다 이거야 요란스럽고 어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혁명 반군 반군이 혁명을 했으면 쿠데타 일수도 있습니다 그쵸 쿠데타 혁명 반군이 병성 경도 자 소리가 난다 무슨 병사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놀란다 이거야 어 놀라 움직인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박이 평정 그러면 박이 평정 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짓둑질케 하니까 박씨와 어 이씨가 평정을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 안합니다 물론 직둑질케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정도 그러나 저는 직둑질케가 아니라 박을 이렇게 봅니다 깨달은 자 왜 깨달은 자냐 우리가 바이칼호수에서 이 바이칼이 이 뭐냐면 밝은 뭐라고 했어요 곡이라고 했죠 호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이 바이칼이 박입니다 박 그러면 이 박다랑도 통해 있다 그런데 이 박은 박씨냐 이게 아니라 나무에 외피를 뚫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입니다 독각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를 박이라고 한다 그걸 성시에 다 넣어서 그렇지 원래 깨달은 자를 표현한 것이 박이다 자 이 씨는 뭡니까 이 씨가 나오게 된 것은 노자죠 노자의 아버지가 어디서 이 한 씨에서 한 씨에서 이 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씨는 어디랑 통해 있습니까 요 순에서 순임금과 통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다 그러면서 무궁화랑 통한다 그러면 순임금은 누굽니까 단군파죠 강강술래족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아무튼 이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아니라 목자다 이거야 목자인데 목은 뭡니까 동해족 강강술래족 여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는 뭡니까 천손이다 이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직독직해 하면 박씨와 이씨가 평정한다 여기 두 장정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두 장정이 아니라 이것을 속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숨어있는 것이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남쪽의 장정이다 이거야 남쪽의 남자가 그가 누구다 깨달은 자 독각사다 이거야 그 다음에 천손이다 여기 보면 홀로 깨달은 독각사 깨달은 천손이 나와서 평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해석한 게 100%냐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자를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초중구 사범대 대학원을 나온 교육자로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의 구상력과 통찰력 저의 지적재산을 모아서 보다 보니까 정정이 남쪽의 장정 남쪽 사람 여기는 깨달은 천손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